오늘은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저희 기차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스파인들께서 태워다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너무 참 즐겁네요.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왔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모임을 가십니다. 학생들이 내년 1월에 봉사활동을 올 예정이에요. 내년 1월에 오실 신부님과 함께 하나, 둘, 셋. 신부님은 우리 선생님들 사진 찍어주고 계세요. 대구 카톨릭 유니버스 등. 도서실에 가봅니다. 나라, 도서실이에요. 너무 세련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도서실. 오늘도 선생님이 왕빈이 왕빈을 바꿔주세요. 또 다른 도서실을 바꿔주세요. 너무 귀엽죠? 쉽게 해야해요 정말 어디 왕시 책방에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정보산에서 본관. 저기 도서관. 여기 어디니? 간다라해. 진짜. 팔공산 동화사에 왔습니다. 이 불교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소원 트리? 네. 도서관. 도서관. 3년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부처님께 꽃을 운영한다는 의미의 꽃살맹이 특별하구요 이렇게 지붕이 답보식 건축이 특징입니다 많이 압수처럼 오케이? 괜찮아 신기하죠? 가빈, 부라에 가볼까요?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을 되게 좋아해요 신기해하고 여기 튤립이 있네요 커피숍에 왔어요 너무 예쁜데요?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거에요 너무 예쁘다 다섯 분 오신다 해가지고 다섯 개 준비했거든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해요? 그냥 찍어주는거야? 요거는 같이 오신다고 놀라우십시오 뭔데 이게 한국방목기념 겸 부활기념 선물이에요 한국방목기념 겸 부활기념 선물이에요 한국방목기념 겸 부활기념 선물이에요 부활축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축합니다 그렇지만 오고사토 본점 롱 응 응 그야말로 그야말로 하이 손멀 너무 예쁘다 오고사토 그야말로 수윤님과 수윤이 떳다가요 그렇죠? 천천히 뜯을세 엄마 가리콩 잡히야 예수님 엄마 오상 안 세 글쎄 오상 안 세 글쎄 오상 안이 빼 하이 배달 매달 다빈한 의사리 양수위님은 시크한색이야 진짜 으악 크 흐흐흑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 하하하하하하 우리가 주먹지마. 담벼끊고. 하면 안해라. 네가 내가 사줬나. 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기세요. 지도로 할게요. 예쁜 꽃집에서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주부님이 꽃을 다 다 같이 찍어 자, 자, 쳐, 쳐 야, 내려가, 찍어 아, 맞아, 맞아 꽃집에서 하나, 둘, 셋 진짜 감독이다 신부님이 다 따라주세요 진짜 감독이다 신부님이 다 따라주세요 하하하하 야, 타고 싶은 거 있나? 쩡찌르어 여기 제일 무섭겠다 오, 정말 무섭겠어요 무서워, 무서워 다행히 몰칸끄라 나한테, 나한테 하하하하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